자, 녹화를 시작하구요. 지금 레벨 70인데요. 와, 스공이 노버프가 12만입니다. 탕의스러운 플레이! 레벨 80을 익스트림 가서 한방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트림이 또 경험치가 좋거든요. 그 레벨 100짜리 비숍님 있으십니까? 경험치 배분이 지금 몇 대 몇이에요? 6대 4에요? 아, 6대 4야? 아, 6대 4구나. 그러면은 파티원 끼고 살아가는 거는 더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아, 아니다. 평렙을 높이자. 아, 평렙을 높이면 될 것 같애. 예, 대만강자님 말씀하세요. 대만강자님! 근데, 슥! 근데, 그냥 구경만 하시는 건데 그리고 핵 같은 거 쓰시면 안 돼요. 들어가셔서 뭐 핵 같은 거 쓴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구경만 네, 그런 거 쓰시면 안 됩니다. 쓰러우시면 더 어서 와요. 파티가 안 되는데? 저, 레벨... 레벨 높으신 분 없어요? 95 이상 저, 레벨 95 이상 없으세요? 우리 볼리짱님 별표 2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95 이상 없으세요? 레벨업 진짜 빠를 것 같은데 있으면은 익스트림 랩채 100 아니에요? 아, 우리 볼리짱님 별표 3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뭘 너무 세면 미스야. 101은 못 들어갑니다. 레벨 100 없어요. 100... 야, 탈아, 조스라이메! 할메야, 너가 필요해. 나갔네. 100일 제노는 안 됩니다. 저, 프리스트 없으세요? 레벨 100짜리 비숍님 안 계시나? 대만강자님 일단 하자녀. 비숍 구하고 다 구하고 와야 되는데. 여러분, 추천 안 하신 분들 추천과 직접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자님 맘놓고 하는 건 아는데 지금 C... 파티원을 다 구하고 들어가야 돼요. 뭐, 아무튼 도와주신 거 감사한데요. 자, 그럼 추천 여러분들 25,600개입니다. 우리 추천 아직도 안 하신 분들. 할메야, 빨리 들어와. 근데 여러분들은 사냥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냥은 나 혼자 하는 건데. 십자놈님 레벨 100이에요? 어우, 나이스! 딱 100이시네. 저, 시발바 없나? 프리스트 아무나 없어요? 프리스트 아이디 있으신 분 없습니까? 잘생긴 프리스트 어딨어요? 고용중팍 레벨 몇인데. 어, 트윙클빵님 레벨 100 비숍. 개쩔어. 파탈해주세요. 그, 왜 파티원 레벨 100짜리를 많이 구하냐면요. 그, 몬스터 평렙 높여서 나 혼자 살아가려고요. 어, 링훈팍님. 잠깐만요. 트윙클빵, 트윙클림. 우리 파탈하세요. 평렙 높여서 솔프를 하려고요. 트윙클림, 죄송한데 파탈하세요. 새로 오신 분들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할아버야, 파탈해봐. 할아버야, 파탈. 할아버야, 파탈해, 파탈. 너 파티가 안 돼. 고용중님, 죄송한데 지금 비숍... 그, 비숍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할아버야, 왜 파티 안 받아? 뭐하냐,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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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윙클빵님, 퀘스트 티켓이시고 입장 티켓 가지고 있으시면 되고요. 우리 입장 도와주시는 분들 제가 메소로 살해할게요. 얼마 없지만 어... 아이템 팔면 돈이 나오거든요. 아, 네. 퀵뷰저현후부님 100일쌍이 살았네요. 완전 이득인데요. 제발... 나이스! 다 사다리 매달리세요. 그, 비숍님은 사다리 매달려서 저, 비, 심 주시면 돼요. 야, 레벨업 졸라 빠르겠다. 아싸! 비리비리! 예, 아우! 아, 레벨업 굉장히 빠를 겁니다, 지금. 전화 안일 거예요. 경험치 비하까지 먹어주고 야, 한방에 레벨 10 찍겠네, 여기. 잡지 마시고요. 와, 경험치 개척어. 야, 2만 올라, 2만. 한 마리당. 미쳐버린다, 진짜. 야, 경... 우와, 대박이야. 경험치 봤어요? 수시한 이 방송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배 안 써요. 아낄 거예요. 우와, 데뷔지 마. 미쳤어! 야, 두 배 안 써도 레벨업 버... 야, 경험치 봐. 야, 이거 버그야, 버그. 아, 두 배 안 써도 된다니까? 지금 안 보이냐, 지금 경험치? 아,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은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경험치 안 보여. 야, 경험치 개쩐 나러 추천 한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두 배 쓰면 더 쩔긴 하는데... 아, 지금 두 배는 쓸 필요가 없지. 80까지밖에 안 할 건데... 아니, 80까지밖에 안 할 건데... 아깝잖아요. 우리 여러분, 추천과 질차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래, 두 배 쓰라고? 알겠어, 알겠어. 그래, 여러분들 눈 호강시켜줄게요. 자, 경험치,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게 바로 두 배입니다. 아, 이게 바로 두 배입니다. 위에 그 잡채 와요, 내가 잡을게요. 소년님 아이스틱 관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들어오시면 넣어서... 이건 뭐 버그도 아니고 이거 존나 빠른데? 아, 너 추천과 질차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레벨업 존나 빨라! 와, 개쩌는데, 이거? 야, 이거 미친... 미친 장난 아닌데? 잠시만 스공 얼마나 올라가는지 보자 무기 바꿀 겁니다 지금 스공이 20만 4천인데 무기 바꾸면 22만 8천 망토 바꾸면은 23만 7천 귀고리 바꾸면 25만 3천 자 지금 스공은 25만 3천입니다 존나 세다 진짜 아로 추천과 칠착 부탁드리고요 내가 바로 BJ팡이다 아 좋습니다 아 굉장히 셉니다 이거 야 여기서 사냥하면 레벨 100 한방에 찍겠다 경험치 올라가는 거 봐 아 새로우신 분이었습니다 77 아 경험치 장난 아니에요 와 미쳤다 이거 진짜 와 졸라빨이네 레벨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 protest 나 80에 멈출거야 네 익스트림 나중에도 올 수 있는거니까 어 꼭 오늘만 날이 아니에요 뭐 레벨업이 빠르긴 한데 여러분 추천과 절차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이게 어떤식으로 사냥하는거냐면요 고랩분들을 모집을 해서 데미지 쓴 사람만 가능해요 고랩분들을 모집해서 평렙을 높인 다음에 나 혼자 솔프하는겁니다 아 100 안됩니다 100 안돼요 풀버프 쟤야되서 80포만 찍어놔야겠다 녹차를 총여합니다 아 녹차를 종료했다가 아 아이템을 맞춰서 낀 다음에 노버프스공을 공개하고요 풀버프스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차를 총료합니다 5 아멘 감사합니다.